여기는 음악실이고요. 여기에서는 거의 음악 시리랑 노래를 하는 방법을 배워요. 그래서 랑이랑 진짜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랑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몰래 만났는데 몰래 만났어. 진짜 춤을 추네. 보통 저 나이 때 저렇게 안 돼요. 그냥 움직임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저는 자유로우스가 좋아요. 고마워요. 교실도 되게 좋다. 되게 자유로워, 되게 자유롭다. 학교 다시 다니고 싶다. 그렇죠,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다니고 싶었어요. 진짜 저도 다니고 싶었어요. 랑이한테는 진짜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학교 가는 게 힘든 것보다 재밌어요. 그럴 것 같아. 제가 음악실을 살짝 봤었는데 춤추고 놀고 게임하고 이래요. 라이 형 그러면 라이 형도 여기서 같이 공부했던 거야? 네, 여기서 공부했죠. 아, 진짜? 그러면 오늘 뭔가가 좀 뭔가 있는데. 이거는 바이올린이고요. 라이 형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바이올린 한 번 보여주겠는데요.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네네. 제가 오늘 All For You를 해드릴게요. All For You? 저를 만나려고 All For You를 연습을 했대요. 어머나. 제가 오늘 All For You를 해드릴게요. 진짜로? 네, 제가. All For You도 알아? 엄청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진짜 어떻게 그 나이에 너 아직 어린데 All For You를 알고 좋은 가수를 알고 있구나. 네, 알고 있어요. 네. 네. 사실은 말이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벌써 이 실제. 기반되어 있는 너. 얼마나 난 나의 생일이 난 너.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이 정말 오래 되는 만데서. 아니 바이올린으로 들으니까 또 진짜 색다르네요. 너물이 있고 다 걱정스러워나isen 아! would you know... 어머나.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락이 있는CR은 달라져있는거umin. 아, 그래서 그 프로 프로... 진짜, 진짜 조기가 너무 보여져. 와 완전 멋있어. 우리 노래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린 게 처음인 것 같아. 진짜 짱이야, 진짜 짱. 와. 진짜 짱. 너무 짱. 피트 발라줬어, 라니가. 오빠 바이올렛 하는 게 너무 멋졌어요. 오빠 최고.